두 젠체스킴 프레즈덴 나프다론 크루스에 우니베시지에다. 보슬에 엣다 봐 야블 나그라즈 존 마케팅고 본 코운 크루스에 비치 캠뻔이. 네오. 인외에. 생타쉬 도 시허 어재 쪼을 죄 중국을 유혈고 양념, 서이깐 중국은 고통 매영원티. 길어설 씨. 네! 듣기가 달리기네요. 네!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육상선수로 활동했습니다. 달리기 자라면 순발력이랑 지구력은 참 좋겠네. 됐다. 준비한다 편이다. 네. 육상은 모든 운동의 근본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기를 잘하려면 기초 체력은 물론 순발력과 지구력까지 겸비해야 합니다. 저는 직장 생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말 나온 김에 순발력 테스트 하나 해 볼까요? 영어 면접 준비해 왔죠? 아... 네. 그럼 뭐 자기소개 같은 뻔한 거 말고 지금 생각나는 대로 육상 선수 시절 에피소드 재미난 거 하나 들려줘 봐요. 아... 자기소개 말고요? 할까요? 알아요? 하이. 어... 고맙습니다. 왜 그러신때 여ацию.. 하이. 어... 어... 러닝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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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했다. 아니... 삐... 아... 괜찮아, 괜찮아, 어? 처음부터 붙는 사람이 어딨어? 아휴, 거 봐라. 내가 요즘엔 장난 아니라고 그랬지? 그러니까 너도 눈만 맞추면 돼. 다음에는 순발력이라는 단어 절대 쓰지 말고, 응? 자, 일어나봐. 먹어. 한 입 먹고 우리 길어서 화이팅! 야, 될 사람은 다 된다니까? 너 낱년이잖아. 그래. 낱년. 하... 하... 아휴, 아휴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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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